누나, 짜장면 시키고 먹을래? 그래. 오 맛있겠다. 짜장면 맛있겠다. 봐봐, 너가 땡기는 중국집 이름 만리장성, 야경 중화요리. 만리장성이지, 우리는. 만리장성?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중화요리, 만리장성입니다. 네, 만리장성입니다. 예, 거기 몇 시까지 하죠? 저희는 5시 반까지 합니다. 어, 끝났어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여기 다시 해보자. 지금 운영될 기온이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여보세요. 예, 사장님. 지금 배달되나요? 예, 예. 네, 저희 간짜장 3개랑요. 탕수육 중짜, 아, 볶음밥 하나요. 볶음밥 하나.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이거 예쁘네. 아, 이거 예쁘네. 엄청 배고프다. 어? 내 전화인데? 왔나 보다. 예, 여보세요? 지금 어디 계세요? 세명교회 앞에 계세요? 야, 우식아 너 돈은 가져가냐? 예. 네. 아, 안녕하세요. 내가 다 봤는데? 하하. 아, 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주 시킬게요. 네. 밥 먹읍시다. 왔습니다. 왔습니다. 밥 먹읍시다. 밥 먹읍시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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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맛있겠다. 옷 가리기 싫으니까 이거. 이거 할래. 난 그냥 묻어도 그냥... 나 옷 안 갈아입고 볼래, 이제 오늘? 난 묻어도 옷을 안 갈아입고. 잘... 하준아. 응? 부어, 찍어? 응, 막 편한 데로. 국자. 어? 국자 그냥. 부어, 부어. 안 돼. 안 넘어 먹었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응? 어, 벌써 튀었네? 하하하하. 먹진 사람 하는데? 왜 그렇게 드셨지? 너무 맛있겠다. 와! 와! 평소 먹어봤어. 응? 됐다. 와... 이렇게 또 야외에서 또 자르면 좋죠. 이것도 힐링이다.